예레미야 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루살렘에서 이같은 편지를 누부간 네살이 이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요거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이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이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누부간 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미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가 갖게 하였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중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아의 아들 시드기아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누부간네살에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아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하미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혈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이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아의 아들 스파니아와 모든 제사장에게 그를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감독제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여늘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니아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여 끄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나 interact돼